구독 부탁드리며 골드 시그너스의 엠블렘 에디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문 70%의 공포 깔끔하니 좋습니다 에디 두 줄 띄우면은 띄우다가 레전드리 간다는 그 아이템 바로 에디셔널 큐브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 흔적들이 아주 좋네 흐흐흐 아 직작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터져버렸군요 아 좋아 아쉬운 흔적들인 것 같습니다 음 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 큐브 이것도 있는데 아 아 그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음 아 좋습니다 아 아 돌려보겠습니다 아 원하시는 목표 있습니까 아 오케이 큐브 오랜만에 등장하는 큐브 확률 아 유니크 015% 열 세트면은 얼마입니까 거의 20만원인데요 어 어 확률이 2%니깐요 50개 안에 가면은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지요 좋습니다 아 그럼 일단은 유니크를 가는게 중요하겠군요 아 저도 015%를 돌리다가 레전드를 간 경우가 두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데미지 6% 012% 아 유니크 가는것이 중요한것이지 자 현재 13개 썼습니다 에픽 럭 6% 올세 3% 올세 3% HP 5% 인트 6% 인트 6% 올세 3% 올세 3% 아 그렇습니까 아 뭐 다른데 가볼까요 밝은 느낌 아 뭐 들어갈까 장력 프로 럭 6% 럭 6% 럭 6% 마령 6% 아 아 6% 음 박모 3% 임 3% 그리고 마련육포 어허 이제 슬슬 갈대되지 않았나요? 어어 아 왔습니다 올 때가 됐지요 졌습니다 올 때가 되긴 했으 얼마나 썼습니까 아 다 48개 썼네요 졌습니다 이제 두 줄 띄우다가 레전더리 간다는 그 엠블렘 아 칠체츄계 고맙습니다 그 옵션 띄우려다가 레전더리 간다는 그 엠블렘 아니겠습니까 가보겠습니다 궁룡프로 옵션 띄우려다가 레전더리 간다는 그 에디셔널 큐브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 다행히 유니크 같네 아 안가면은 어쩌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공북프로 어 아 덴구프로 아 저도 그런거 한번 띄워보고싶은데 구형류 한번 보고 싶네요 현재 36개 남아있습니다 어어 나왔습니다 구성력 나왔는데 아쉽습니다 야 나오긴 했는데 아쉽습니다 아 이제는 좀 밝은 느낌이니까 어디 좋은데 없을까 아 저도 여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파티 퀘스트 요런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배경음이 없나 아 여기 위의음악이구나 공력 프로 HP 박무 럭 12% 아 06% 덴 6% HP 두 번 아 H 두 번 나왔어 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24개 남아있습니다 아 MP 도줄 06% 마리옵 올테 3% 아 마리옵 9% 이제 막바지입니다 17개 남아있습니다 덱 15% 덱 15% 아 덱 9% 15% 뛰어올라다가 레전드리 간다 근데 에디셔널 큐브 06% 8개 남았는데요 아 맞춤을 한번 맞춰주고 7% 6% 5% 4% 3% 마지막이지요 마지막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아 결국에 51%를 투자해서 15% 뛰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아 아 아쉽습니다 아 옵션 뛰우는게 쉽지가 않네요 아쉽습니다 아 아 그렇다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면 되겠지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